기상캐스터 배혜지 해안가 도심에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. 차량과 건물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. 강원 동해안에 열흘 만에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.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눈 치우기에 분주합니다. 바닷가 백사장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눈구경이 반갑습니다. 가슴도 확 튀는 것 같고 기분도 상쾌하고 눈도 오랜만에 봤거든요.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눈을 잘 못 봐서. 이번 눈은 산간이 아닌 해안가에 집중됐습니다.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상을 지나며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동풍의 영향으로 해안으로 유입되었고 북서풍과 만나는 수렴대가 해안에 머무르면서 산지보다 동해안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이 때문에 해안에는 15cm 가까이 내린 반면 산간 지역은 5cm 안팎에 그쳤습니다. 또 눈구름대가 영동 남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. 이번 눈으로 그동안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잠시나마 산불 걱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기상청은 계절 특성상 대기가 금방 건조해지고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이 없겠다며 항상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노재영입니다. KBS 뉴스 노재영입니다.